사비 블라디 겠죠 아 저 두개 들고 가자 아 저 두개는 너무 하남자 인데요 장남자 특 저런 구박에도 불하지 않고 자기선택 고수함 저런 방패는 소생 안터지지 않나요 몰라요 그런건 모름 많이 안가봐서 하남자 특 룬특성 소닉 따지 홍콩이 블라디네요 일명 콩라딘 콩라디미르 닉네임도 메가불미야 블라디 장인의 냄새가 좀 나는데 좋았습니다 아니 세트님 여기서 자고 있으면 어떡해요 게임해야지 오 네 카타도 일어났네요 아니 점화를 건다고? 나 이건 모르겠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한다고요? 따끔 체력이나 채우자 그쵸 블라디라 다이브도 애매하거든요 좋았네 악 점화 없어서 다이브 애매하죠 오 바텀에서의 더블킬 벌써부터 기분이가 좋다 어 미드까지 오늘 팀은이 좀 좋은데 점화 쿨이 3분? 못 차겠네 아 근데 이거는 집 가기에는 망가개구가 안떠서 애매한데? 아 라프님 아니 와드에요 진짜 불편하네 이거 아 웨이브 얼마나 탄거야 네 바텀이 멸망해버렸네 벌써 대포 녹았나? 아 녹았네요 크리징 한번 살짝 억지 부려볼까? 억지 한번 부리자 억지 부리기 완료 꾸역꾸역 해냈습니다 일단 밀죠 야 집에 안갔어? 공 한번 빼면서 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W 뺐죠? 웨이브 머글 어 네 바텀이 터졌네 이제 웨이브 머글 생각하면 안되지 블라디야 너 여기있잖아 빙글빙글 돌아서 이쪽으로 갈거 같은데? 엥? 어딨죠? 아니 이걸 다 버렸다고? 말도 안돼 아니 이 웨이브를 버리는 탑라이너가 어딨어 웨이브 3개는 뭉쳐있었는데 그쵸 없지 없지 그런사람은 이거 못 버리거든 어? 아 네 혼자 1데스를 차지하셨네요 하남자특 데스 지붕률 100%임 하남자특 데스 수 따짐 근데 이게 하남자특이 진짜 좀 가불기에요 방어할 방법이 없음 그쵸 반박시 하남자 하남자특 특징 반박하면 하남자 반박 안하면 반박 안해서 하남자 근데 이런걸 생각하는거조차도 이제 하남자다 그쵸? 야 뭐야 아 뭐 좋았습니다 어? 야 드디어 야 드디어 브론즈 탈출해서 실버로 승급했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실버 카사딘으로 거듭났습니다 좋았습니다 런블 마저 두개 들고 갑시다 제바 소색 난방패면 런블 상대로 안 아플거 같은데 초반에? 라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요네가 탑으로 온다면? 그럼 어떡하죠? 이건 어쩔수가 없다 하나씩 들게요 이게 제바 소색 난방패 마저 두개 들고 갑자기 요네를 만나버리면 바로 그냥 어지러워지니까 그냥 뼈망패 방어력 하나 들자 나 순간 안좋은 생각이 나버렸어 가남자특 방마저 하나씩 틈 가남자특 최악의 상황 피하려고 추악의 대비함 가남자특 말이 많은 잘리지 마세요 아 이거 참 그냥 마저 두개 들걸 하난다특 후회함 아무튼 잘해보겠습니다 당기지도 않네 아이고 까비 전판 우리팀 보뛰오 아니야? 처음부터 쏠킬이 아니 그러니까 거울치료 당하겠는데 이거? 이번판? 벌써 죽는건 뭐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야 거울치료 확실하네 이게 무슨일이래? 공으로 미는 것 밖에 선택지가 없는데 어 근데 거울치료 나 그만해도 될거같애 그 치료가 충분히 됐어요 여러분 충분해 어 네 맞아요 어 아이고 이게 무슨일이래? 어 좋은데요 이거는? 어 나쁘지 않아 어 턴이 일단 어 네 사비 어우 다행이다 뭐야 이거 안됩니다 변에는 돌아오니까 그쵸? 아 아까비 아 아까비 오 너무 단대? 잠깐만 깜짝이야 와우 아니 얼마 모은거야 방금 고마용 안돼 아니 이건 왜 그래 억울하니까 뚝한 먹어 압 안되네 이거 어떡함? 이거는 스웨인 때문에 죽었다 그쵸? 하하하하 난 억울하다 다비용 와 럼불 툭한 먹었어? 난 이걸 용서를 못하겠는데? 잠깐만 이건 용서 못해 여기 있지 않나? 용서 못한다니깐 럼불아 죽어 폭탄 먹은 죄 잘게 봐달라 하하하하 바이는 배제해 그냥 아니 하지마 하하하하 야 너무 대놓고 바이 있잖아 그런 무빙은 그걸 타워쪽으로 안빼고 아래로 간다고? 와 없었음 하이리스타가 있었음 하하하하 지금 싸우면 좋은데? 나 11위인데?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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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에고 좋다 안좋다 야 바이 왜 이렇게 세냐? 하하하하 바이 데미지가 좀 이상하네 이게 상대가 왜 이렇게 셀까 이런 생각이 들 때는 킬 스코어를 한번 보세요 하하하하 킬이 굉장히 높은 경우가 많다 킬킬이었구나 하하하하 가버렷 오케이 르블랑이 갔네? 하하하하 노펀 노펀이 아니라 르필러스 아니 노펀님 쿵 있었잖아요 너무 아쉬운데 이거는? 잡자 좋아요 공써서 노틸 쪽 오면 안됐나? 너무 아쉬운데? 저 마나가 좀 부족하긴 함 어? 어? 딱 맞는 소리? 뭐야 어? 이게 팀워크지 야 킬 스코어 차이가 왜 이렇게 나나 했더니 한 명이 9데스였구나 하하하하 9데스를 해버리네 아 어 세다 파서딘 이걸 이기네 아깝네 뭐야 아직 살았네? 하하하하 어? 근데 노틸 공을 받았어요 호호하세요 녹판 궁 있어서 시야의 마술사 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하하하하 잘해보죠 할만한거 같은데? 하하하하 아 이기한다 까비 W가 왜 안나갔지? 어 잡았네요 킵니다 다음한단 자리해보면 되겠다 하하하하 뭔데요 이거는? 잘 노렸는데? 좋아요 아 까비 안돼! 아이고 까비요 아쉽다 나비 하하하 왜 이렇게 안잡히나요? 그러게요 4분동안 한번도 안잡히네? 보통 한두번은 그래도 잡히던데 잡혔다 이야 진짜 4분동안 잡은 큐가 서포터라고? 야 벌써 하기실네 올라 나 제라스할래 이즈리얼 상대로 나쁘지 않을거 같은데? 어 일단 저희팀 조합은 좀 완성되가고 있는거 같아요 누구한테 하는 말이지? 몰라 난 아니겠지 뭐 여기있네? 와드를 해줘야되는데? 시비르가 와드 없는데? 벌써 좋지 않은데요? 상대가 리쉬를 안해가지고 아니 부시와드 하지? 기르야 뭐지? 하하하하 생각있었겠지 생각있었겠지 이야 이거는 아쉽네 일지요? 망가개구를 먼저 가야겠다 어 어탑 좋아요 어 어탑 좋아요 어 아프겠다 좋아요 자 스킬이 없다 스킬이 났음 아비 스킬이 났음 어우 샘버 봐 탈벌하네 탈벌하네 다 잤는데? 좋아요 굿굿 이게 보띠오지 오케이 니달리 살짝 배제하고 밀고가자 좋습니다 아 까비 이게 안맞아? 좋습니다 과용 어 다 잡아서 다행이다 오케이 시비로 올라갔으니까 이것도 먹죠 그냥 까비 와우 좋았습니다 시비로도 미드에서 이득 보고 있죠 배날리 왔는데 좋습니다 좋지 과용 이게 팀오프지 와 잘 큰거 봐 지렷다리 와 나 돈 좀 많이 먹은거 같은데 진짜 조이보다도 훨씬 잘 커버림 랭가보다는 못 큰거 같아요 허허 랭가는 좀 많이 달팠네 아 이걸 먹어? 어우 네 이달리가 전령 풀거 같은데요 오우 네 죽을 뻔 오우 나 죽을 뻔 했어 하하하하 깜짝이야 창이 날아오네 좋아 좋아용 랩은 9랩이네 나 10랩인데 아니 어떻게 이러냐 그냥 때릴걸 좋아용 와우 좋았습니다 도망가 오 안되나요? 자 좋았습니다 절대 안 되지 이녀서다 예달리 어디갔지 네 하하하하 좀 쫄아버렸네 와우 여긴가? 답이요 앗 황가 까비 아 까비 탈진은 있는데 어 네 죽었네요 어랍쇼 어랄아 저희 제압골드가 네 필적 어우 다행이다 큰일날 뻔 오우 다행이다 오우 다행이다 탱 탱 오 여기는 지옥이에요 리브님 랭가가 온걸 몰랐구나 여긴 지옥이야 아 멋있네요 동 5초긴 한데 이거 누구지? 아 왜케 안맞아 오우 오우 다행이다 뭐야 까비 그치 그치 네 그런게 어딨냐 카미라 그런건 없다 까비 구하했습니다 다행이다 팝이 진짜 잘한거 같은데 그래도 좋습니다 다행이다 딜량까지 대리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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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조 다시